아직 듣고 주지 마 제가 아까 이 분 물을 모르고 제 번째로 계속 먹어서 마셔가지고 좀 더 용량이 큰 걸로 갚은 거예요 근데 왜 병에다가 자기 전화번호 왜 써놨어요? 제가 제 팔짱이라면 이거 진짜 제 팔짱 단독 공연에서 음악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부터는 저희 단독 공연에 오신 겁니다 제가 얘기 하나를 전했는데 곡 중에 하나가 저 앞에 분들 곡 중에 하나가 19 언니였다면서요 아이고 고생들 하셨어요 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이따가 혹시 제가 길에서 어디서 맞고 있으면 구해주세요 원래 저는 말싸움할 때 기쁨 참고 그러거든요 저희는 1부랑 2부가 컨셉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2부 사실 어느 정도 게임은 1부에서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2부의 주제는 입덕 2부의 주제 지금부터 지급 겁니다 3부의 주제는 전진 4부의 주제는 내 여자 결혼했다네 4부의 주제의 주제는 4부의 주제는 4부의 주제는 4부의 주제는 4부의 주제는 기다려달라는 말도 못했네 같이 가자는 말도 못했네 한 걸음씩 새벽 한 곳 안 가까워 난 떠났네 이렇게 비틀비틀거리는 내 발걸음이 술 기분 때문인지 아쉬움인지 한 줌의 설레임이 나를 더비고 난 떠났네 그리고 내 여잔 널 혼냈던데 내 여잔 결혼했다네 너도 내 논팽의 자신과 나를 더비고 그 자신과 이제 남은 것 아니네 내 눈에만 비틀어 먹을 수 기다려달라는 말도 못했네 같이 가자는 말도 못했네 이게 바로 뱃사람의 일변법이다 생각했지만 넌 달란다 내 여잔 결혼했다네 나 아닌 다른 남자와 이제 내 여잔 결혼했다네 이제 내 연단과 아니 내 연예의 노래와 이 길을 먹을 수 순품뿐이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